전남 목포시에서 2023 장애인 일자리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일자리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황영재 기자입니다. 목포시는 지난 10일 목포시청 회의실에서 2023년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발대식을 개최하고 사업 안내와 안전교육 등을 하며 2023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본격 추진에 나섰습니다. 올해 목포시는 43억여 원을 투입해 목포시청, 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등 50여 개 기관에 장애인 일자리 4개 유형 총 412명의 참여자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장애인 복지정책에서 자립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직업 보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의 재활과 편의, 사회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목포시는 유형별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미취업 장애인에게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을 제공하고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는 직업 생활 경험의 기회를 확대해 장애인들의 자율과 자립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